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광주에 가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을 가졌다는데 현재와 같은 신건부 독재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툭하면 아무 정권이나 되고 독재정권이라고 그러니까 독재정권이래요 이런 얘기를 이명박 정권 때도 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수 틀리면 다 독재정권이래요 별 영혼 없이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독재하고 있는 딱 한 군데 있죠 여의도 독재 민주당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그건 독재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조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도 그렇게 학자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알다시피 2019년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습니다 말이 말이죠 참 비열해요 비열하다 아니 그렇게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했으면 청와대는 왜 들어옵니까 폴리페스니까 들어오는 거죠 법무장관은 왜 하고 민정수석은 왜 하고 검찰개학은 왜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했느냐 2019년 사태 이후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 제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 교수 어때 그랬더니 조국 교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일단 강의 준비가 별로 부실하답니다 그리고 온갖 바깥일에 바빠갖고 강의 학생들이 제일 잘 압니다 학생들이 제일 잘 아요 잘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김광일 저자가 이번 방송 준비를 잘 했구나 안 했구나 금세 알아보시듯이 학생들이 특히 로스쿨 같이 지금 곧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달려있는 이런 데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수가 와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시간만 강의 준비도 하나 다 안 해오고 몇 년 전 노트 보고 그냥 구닥다리 얘기나 하고 가고 쓸데없이 정치 얘기나 하고 가고 그러면 학생들이 짜증 냅니다 저런 교수들은 아예 두루지를 말든지 강의를 맞지를 말든지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을 때 평가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건 아니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2019년 사태라고 잘 모르는 사람은 2019년에 조국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사태가 있었던 모양이지 그게 아닙니다 2019년 9월에 조국이 법무장관이었어요 자녀 입시 비리로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상황 그게 2019년 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명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 입시 비리 사태 전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경악과 충격과 좌절 속에 빠뜨렸던 조국 일가족의 그 자녀 입시 비리 사태 그 보통 사람은 단 그중에 한 건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을 무려 7건이나 저질러가지고 재판부에서 7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것 그래서 정경심 징역 4년 조국 징역 2년 조민이 이제 곧 재판 이제 본재판 시작되는 그것을 얼렁뚱땅 2019년 사태 이후 저는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레토릭 이런 말투 있잖아요 북콘서트에서 거기에 자기들 강성 극렬 지지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2019년 사태로 인해서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제가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던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라이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왜 돌을 들어? 당을 만드는데 깃발을 들든지 현수막을 든지 피켓을 들어야지 왜 돌을 들죠? 그렇습니다 짱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짱돌 여기서 말하는 돌은 짱돌이에요 여러분 운동권들이 쓰는 말 그 감자만은 이 돌 공권력을 향해서 던지는 돌 지금 민주당 정권이면 그런 말 안 쓰겠죠 윤석열 정권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조국은 돌을 들겠다 짱돌을 들겠다 그래서 불법 시위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 용산에는 대통령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항쟁, 반역, 봉기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는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조국이 선동하면 조국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세력이 또 분명히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돌을 들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크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놀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통합의 장애가 된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 장애가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제 이거에 찬성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여기에 지금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1만 4,929명이네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의 장애물 출당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회복을 좀 해라 민주주의를 회복을 해라 매우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개딜들하고 결별을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해달라 이런 것이지요 다 명분이 번지르르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인기가 별로다 이런 얘기가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도 2027년 대권 주자가 다시 한 번 돼보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이낙연의 꿈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죠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제 떠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국면에 와서 자꾸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가장 센 언어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라면 나가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제3지대에서의 신당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섞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석을 빌리자면 공천 지분 달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신당을 꾸리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보고 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당 연기를 피워 올리는 이유는 뭐냐 친낱게 공천 학살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당선이 확실시 되는 곳에다가 공천 주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재명 지도부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리서치 뷰 자체 원래 여론조사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뜻에서 원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한동훈 26% 유승민 14% 홍준표 9% 오세훈 7% 니준석 6% 원희룡 4% 안철수 3%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한테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전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중도층 다 합해서 물어봤더니 한동훈 26% 이재명은 37% 중요한 건 뭐냐 두 사람 사이 격차가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다 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다 처음에는 한 20% 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10% 포인트 차이로 났습니다 이재명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4% 포인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37%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체는 26%인데 보수층 저기 여당 지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당 지지층이 아닙니다 저건 제가 그냥 고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보수층 보수층에서는 47% 그다음에 국민의힘 만 따로 떼어서 여당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여당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면 58% 과반이 넘은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여권에 있는 여권에 있는 이러저러한 사람들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다 합한 것만큼 한동훈이 확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58%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윤석열 지지층에는 60%가 한동훈 장관을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 이탄희, 심상정, 박용진, 이원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죄송합니다